스톰 앤, 스톰 앤, 퐁. A가 열려서 펌트, B가 열려서 펌트. A 두 번, B 두 번. 계속 A 두 번, B 두 번. 이제 3번째 마십니다. 오른발 시작. 토, 엘, 토, chil. 토, chil, pan, 비, 주, 곧 토, chil. 하시면 내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올려놓고 워, 워. 나무, 배. 나무, 고,л, 배. 그 다음에 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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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탈을 낼 때 시간을 모시고 왼가로 꽂아줘요. 롬, 셔, 슬, 박수, 스테인드, 롬, 박수, 사이즈, 두개, 롬, 사이즈, 두개, 롬, 정지. 요게 연습한거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정리하셨죠? 정리하셨는데 시작! 1, 2, 3, 4, 5, 6, 7, 8, 3, 1, 2, 3, 4, 5, 6, 7, 8, 네, 한 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파트 B. B도 두 번 하시는데 16카우트. 차이팬스, 오른발 터치, 왼발 백. 왼발, 아니, 오른발 터치 오른쪽이 있죠? 죄송합니다. 오른발 앞에 터치, 다시 오른발 그대로 백. 왼발 코스트, 스테인드. 힙업, 왼쪽 랩 상처 12카우트 보시고, 힙업 서러스 안에 코스트까지. 오셔서 9시. 그 다음에 왼발 사이드 업. 리커버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스트로스 하시고, 아, 보디피스테인드. 엔에서 엔, 힙, 모아서 크로스트, 사이드, 힙, 모아서 전진. 코스트까지 하셔야 돼요. 카운트 해볼까요? B,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시 그 B 한 번 더 하세요. 자, 스톱.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차이 스톱이라니까 다리를 머리에 놓고, 백, 코스트가 있죠. 코스트가 있죠. 그러면 피바닥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리를 앞으로. 지금 집어넣고, 보라색 리벨이 없는 파트 돌아와서 코스트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놓고,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이렇게 정확하게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피바닥이 아니라 여기가 오바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면, 그 다음에 청춘도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카운트는 당연히 제대로 보다 몸이 무릎이 되니까. 1, 한 번 발이 완벽하게 돌려주기. 2, 3, N도 완벽하게 돌려주기. 4, 그렇죠? A, 그 다음에 사이드라 패스요. 눌러주기 뭐죠? 1, 2, 3, N4, N5. 심 jewelry이 너무 나눠 때렸어요. 1, 2, 3, N2. 여기와 같이 나눠 Metallurgica, 1, 2, 3, N4, 1, 2, 3, N4, 1, 2, 3, N4, 1, 2, 4, N5, 3, N5, 1, 2, 3, N6, 1, 2, 3, N5. 3 and 4, 5, 6, 7, 8, 1, 2, 3, 4, 5, 6, 3, 4, 1, 2,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거 틀어버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아무도 틀어버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A 시작 A 시작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엔딩으로 3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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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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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정 4바퀴 5 6 7 4 6 8 반전 8 6 10 10 11 12 12 12 감사합니다.